스크래치 강의에요. 스크래치 프로그램 언어가 이렇게 재미있는 언어구나. 또 스크래치 프로그램 언어가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그 구조가 쉽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곧바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작업하는 방법을 배워 볼 거예요. 일단은 스크래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어떻게 봤습니까? 네 자 검색창에다 뭐라고 쓰냐면 스크래치 한글로 쓰면 돼요. 스크래치 다운로드 엔터 꽝 이렇게 쳐요. 그러면 다운로드 디 오프라인 에디터 스크래치 보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걸 눌러요. 어떻게? 클릭. 자 그러면 스크래치 데스크탑이라고 뜬 거 보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요. 운영체제를 선택하세요.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컴퓨터가 윈도우예요? 네 그러면 윈도우즈 이거 누르면 돼요. 자 윈도우즈 클릭합니다. 그리고 인스톨 스크래치 데스크탑 나오죠? 그래서 다운로드 스크래치 데스크탑 다운로드 보여요? 자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스크래치 데스크탑 다운로드 받는 거 확인되죠? 네. 자 설치 파일 다운로드가 끝났어요. 그죠? 자 끝났으면 이걸 눌러서 어서 어서 실행 작업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exe 파일이 실행됩니다. 되게 쉽죠? 네. 설치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자 설치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은요. 자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용량도 크지가 않아요. 아 여기 스크래치 데스크탑 떴네요. 바로 요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우와 이게 다 뭔가요?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 여기 지구본 그림 그려져 있죠? 요거를 누르면은 여기가 영어로 써 있다면 한국어를 골라 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3단 화면이 있어요. 위에는 메뉴에요. 메뉴. 자 그러면 왼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코드, 모양, 소리. 눌러봐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참고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코드라고 쓴 거 보이죠? 네. 여기가 바로 뭐냐면 프로그램을 내가 이 무대에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려면 내가 어떻게. 이게 다 블럭들이에요. 이 블럭을 어떤 어떤 걸로 조립을 할까? 바로 여기를 스크립트 창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스크립트 창.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블럭을 조립하는 공간. 그리고 블럭들은 여기 다 몰려있어요. 그리고 블럭들은 여기 다 몰려있어요. 눌러보세요. 괜찮아요. 우와! 색깔별로 다르네요. 네. 같은 색깔끼리 비슷한 동작들을 그룹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동작은 말 그대로 동작과 관련한 블럭들이 모여있고요. 형태는 말을 하겠다, 모양을 바꾸겠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소리는 말 그대로 소리 있죠? 네. 고양이 울음소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리 높낮이 이런 거 조절하는 거. 이벤트라는 거 뭐 이런 거 보이죠? 한 번씩 이렇게 눌러봐요. 몰라도 눌러보는 게 좋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동작으로 세팅. 자, 여기가 스크립트고. 그 다음에 여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네요. 네.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 무대라고 불러요. 무대. 아, 무대요? 네. 자, 무대 색깔은 지금 뭐예요? 뒤에 배경은 하얀색. 그죠? 보이죠?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클릭해봐요. 여기가 바로 무대에 대한 세팅 창이에요. 보이죠? 여기가 무대. 됐어요? 그리고 이 고양이 있죠? 이 고양이. 즉, 프로그램에서 이 움직이는 요 애. 이 움직이는 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물체를 스프라이트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스프라이트. 이렇게 고양이. 얘가 스프라이트예요. 그럼 고양이만 있나요? 아니요. 스프라이트는 고양이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면 스프라이트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요 녹색 깃발 보여요? 이거는 여러분이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고양이가 와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뛰는 거를 막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뛰는 동작을 여러분이 이 블럭으로 요기 스크립트 창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진짜로 뛰는지 안 뛰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죠? 그럴 때 녹색 깃발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 실행작업이에요. 그리고 요거는요. 멈춰! 스탑! 요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제가 우선 스크래치의 기본 화면 구성을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배경이요. 자, 그러면 우리 쉬운 것부터 해봐요. 여기가 배경이 있는 곳을 뭐라고요? 무대, 무대. 자, 그럼 배경 한번 바꿔볼래요? 자, 여기 배경 고르기. 마우스 갖다 놓으세요. 나와요? 네, 고르기. 어때요? 우와, 이게 다 배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배경을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다. 그럼 하얀색 화면. 냅두면 돼요. 자, 벽을 하나 골랐어요. 어때요? 우와, 바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놔요. 그리고 자, 이게 뭐라고요? 스프라이트.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요거 스프라이트. 고양이 있죠? 자, 어디 이제 슬슬 이 무대 위에서 고양이가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움직이는 애, 이 물체를 뭐라고 불렀어요? 스프라이트.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이 스프라이트, 이 고양이가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이 움직이려면 거리를 따져야 돼요. 어, 이 움직이려면 동작이거든요. 근데 이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 저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부담 갖지 말고 동작 블럭들 보이죠? 얘네들 다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여기 일단은 뭘로 해볼까?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거 있네요. 어, 여기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아, 시계 방향 보이죠? 시계 방향으로 15도 돌기 보이세요? 자, 요 얘를 이렇게 눌러봐요. 클릭, 한 번, 두 번, 세 번 어때요? 우와, 블럭대로 얘가 움직이네? 15도씩 도는 거예요. 재밌죠? 살아있다니까요, 블럭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또 해봐요. 띵,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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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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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아유, 잘 도네. 이렇게 재밌죠? 이렇게 블럭들이 살아있어요. 또, 10만큼 움직이기, 한 번 클릭 어때요? 또, 클릭 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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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막 눌러요. 어때요? 아유, 가네, 가네, 가네 됐어요? 그리고 내가 얘를 끌어다가 다시 찍 이렇게 드래그해봐요. 어때요? 와, 고양이 힘들겠다, 그쵸? 네, 이렇게 이렇게 동작의 각각의 블럭들은 모두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90도 방향 보기 클릭 클릭 또 해요. 클릭, 클릭, 클릭 자, 여기서 이렇게 자, 갖다놓고 90도 방향 보기 되있죠? 자, 이번에 마이너스 90도 돌려보죠. 여러분, 여기 클릭하면 각도가 나와요. 얘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자, 이렇게 돌려요. 자, 이번에 이쪽 바라봐. 마이너스 90도 어때요? 어, 도네. 그쵸? 또 마이너스 90도 돌렸죠. 자, 이번에는 또 이만큼 자, 0도 방향 보기 어때요? 재밌죠?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15도씩 돌려서 1H 이렇게 됩니까? 괜찮아요. 막 해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각각의 개성 강한 이 블럭들을 뭔가 조합을 해서 조립을 해봐야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텐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X하고 Y라는 값이 써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X에 여러분 얼마 써있어요? 어,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해봐야 돼요. 보면 졸리기만 하거든요. X값 얼마? 다 다를걸요? 네, 저는 마이너스 151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클릭해서 지우고 백스페이스로 지워요. 지우고 한번 써볼래요? 얼마? 100 100 자, 100 썼어요? 100이 어디쯤인지 잘은 몰라요. 100 그 다음에 Y도 100 Y 100 그래요. 100 써요. 100 엔터 꽝 어때요? 어! 하늘로 솟았다. 그쵸? 그럼 X하고 Y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자, 이제 X만 제가 바꿔볼게요. X가 어디쯤인지 확인해봐요. X50 Y는 안 바꿨어요? 꽝 어때요? X가 뭔지 느낌이 와요? 아니, 안와요. 그래요? 자, 이번엔 X50을 했더니 높이는 예, 하늘에 그대로 점프되어 있죠? 자, 그럼 제가 이제 Y를 바꿔볼게요. Y를 아, 마이너스 30 썼어요. 엔터 꽝 어때요? 내려왔네? Y가 뭔지 느낌이 와요? 네, 바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무대에서 스프라이트를 이동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좌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좌표가 바로 X 좌표와 Y 좌표인데 X 좌표는 지금 보셨다시피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으로 점점점 가면서 값이 증가돼서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이죠?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00 100 200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마다 X값이 점점점 증가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 돼요? 예 자, 이렇게 되고 Y는 높낮이 위, 아래 바로 이 수직을 나타내요. 이게 Y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값을 100으로 하니까 어때요? 얘가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다가 Y를 마이너스 아까 30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내려 앉았죠? 그래서 Y는 높낮이 X는 A 수평 방향을 말해요. 이렇게 가는 거 이해돼요? 이것만 이해를 했으면 우리 이거 갖고 이제 한번 조합을 해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우리 고양이 씨를 이렇게 끌어다 놔요. 여기 침에 놓을까 봐요. 자 놓고 한번 해보죠. X하고 Y를 동시에 움직여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움직일 거냐면 마우스로 클릭하면 얘가 그때부터 동작을 하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언제쯤 동작을 할까요? 언제쯤 이 고양이가 움직이도록 할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벤트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벤트 어떨 때 동작할 건가요? 이 뜻이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수저를 들듯이 클릭했을 때 고양이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벤트를 먼저 하나 끌어다 놓으세요. 클릭했을 때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난 고양이가 움직이길 원해. 바로 동작이에요. 그쵸? 자 고양이가 어떻게 움직이길 원해요? 네 저는 X하고 Y만큼 얘가 이렇게 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길 원해요. 이만큼 됐죠? 자 그럼 X하고 Y 다 움직여야 되죠? X하고 Y로 이동하기 요에 보이세요? 이 블럭을 끌어다가 찍 해서 요 클릭했을 때 밑에다 요렇게 딱 놓으세요. 어때요? 블럭이 하나 끼워졌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에서 얼마쯤으로 가길 원해요? 네 저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한 여기 100쯤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X가 100 여러분도 한번 써봐요. 여러분이 원하는 값 X를 100정도에 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Y는요. 한 요기쯤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Y는 한 30정도 써보겠습니다. Y 30 됐어요? 이렇게 X100 Y30 으로 이동하기 됐어요? 네 자 요렇게 한개의 블럭을 제가 끼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렇게 만들고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요거 녹색 기팔 누르면 실행된다 그랬어요. 눌러봐요. 띵 어때요? 오 한 번에 갔어요. 확인되죠? 자 이렇게 갔어요. 다시 끌어다 놓으세요. 요렇게 됐죠? 자 그런데 어때요? 한 번에 슉 가니까 아이 재미없어요. 얘가 무슨 도사도 아니고 너무 재미없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자 이거 이동하기 보이죠? 이거를 너무 빨리 가지 않고 한 시간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한 5초 동안 천천히 거기까지 가봐 이렇게 시간을 주고 싶어요. 어 자 그러면 시간을 주려면 자 여러분 여기 블럭을 봐보세요. 보면은 블럭 종류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런게 있어요. 블럭의 종류들을 쭉 봐요. 동작과 관련해서 동작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 이게 다 동작이에요. 그러면 어떤 블럭을 쓰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구경해 보세요. 시간이 들어간게 뭐 있나요? 자 우선 이 블럭 없애고 싶어요. 오른쪽 눌러서 블럭 삭제하기 이렇게 누르면 지워져요. 해봐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몇 초 동안 보여요? 시간이 들어간 거 이거 몇 초 동안 보이죠? 자 몇 초 동안 이 블럭 x y로 이동하기 이 애 보이세요? 이 블럭 자 이 블럭 어때요? 이동하기 자 이걸 끌어다 이렇게 놔보세요. 자 그럼 어때요? 얘랑 비교를 해봐요. 아 시간 개념이 들어갔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원했던 얼마 네 x가 100 y가 30 그래서 x가 100 정도 y 30 이 자리로 이동하는데 한 번에 그냥 샥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몇 초 동안에 걸쳐서 가도록 해라. 한 5초 동안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5초가 걸리게끔 한대요. 그럼 느릿느릿 이동하겠죠? 정말일까요? 자 녹색깃발 돌려보죠. 클릭 어때요? 우와 느릿느릿 가네. 그죠? 이게 시간의 개념이에요. 어때요? 좀 이해되죠? 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쭉 갔어요. 여기까지 자 간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다시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슉 올라갔어요. 자 올라간 다음에 얘가 다시 여기에서 아래로 이렇게 톡 이동하기 이렇게 여기서 톡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밑에다 한 번 더 넣어볼까요? X 자 여기서 몇 초 동안 이거 한 번 더 써볼까요? 그래요. 자 시간을 또 이용해서 이번엔 2초 동안 자 어떻게 할까요? X를 여러분 여기서 얼마 여기가 100이었어요. 여기가 100 그럼 이만큼 더 가게 하려면 이만큼 가게 하려면 조금 더 이동해야 되죠? 예 X를 한 130으로 이동하기 132가 됐네 130으로 이동하고 130 썼어요. 제가 130 그리고 Y를 자 Y는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점점 30 40 50 60 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에요. 마이너스 30 썼어요. 자 그럼 이제 블럭이 어때요? 자 처음부터 갖다 놓을게요. 여기쯤에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드래그 해봐요. 예 자 여기서 시작이에요. 자 갑시다.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시작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축축축축축 5초 동안 갔어요. 그리고 갑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됐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고양이가 융 융 요렇게 쭉쭉 내려가게 하고 싶다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어디 조금 더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자 클릭했을 때 여기서 이거 두 개 블럭을 없애볼까요? 자 클릭 이렇게 클릭하면 전부가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누르면 블럭 삭제하면 이게 다 지워져요. 어? 정말요? 자 다시 한번 블럭 삭제하기 다 지워져요. 됐죠? 자 다 지워요. 그러니까 하나 클릭하면 그 하나만 지워지고 전체가 선택되면 다 지워져요. 오른쪽 눌러서 자 여기 있는 고양이 스프라이트 보이죠?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 자세히 보시면 고양이 그림 옆에 X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 스프라이트가 제거가 돼요. 어? 없어졌네? 네 자 고양이를 없애보세요. 어? 그래도 돼요? 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요기 무대 배경하고 똑같아요. 고양이 그림 그려져 있는 요 아이콘 이게 스프라이트 고르라는 거예요. 클릭 자 스프라이트 종류 정말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도 골라 보세요. 자 저는 여기서 뭐를 골라 볼까? 요거 사람을 골라 볼까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이렇게 이렇게 골라도 되고 뭐 여러분이 편한 대로 고르셔도 돼요. 아니면 어 이렇게 날개짓하는 요 애를 골라도 좋아요. 무엇이든 좋아요. 자 하나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해볼까? 자 얘를 클릭했어요. 에브리 워크 자 골랐습니다. 이렇게 자 골랐어요. 어때요?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받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하 됐죠? 자 그럼 이제 클릭했을 때 얘가 이렇게 Y 축으로는 안 가요. X를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동 됐죠? 자 조금조금씩 움직이게끔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클릭했을 때 움직이도록 할 거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이벤트라는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이벤트에서 뭐 클릭했을 때 요거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조금씩 이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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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하게 Y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안 해요. 그대로 그럼 이쪽으로 그대로 걸어가려면 X축만 이동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 동작에서 움직이는 건 동작이에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얼마만큼 움직이게 할 거니 여기 10만큼 움직이기 요에 보이세요? 자 잠깐만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클릭 톡 어때요? 톡 톡 톡 톡 톡 움직이는 거 보이죠? 아 되네 그러니까 10만큼 10만큼 움직이기 요에 갖다 놔요. 됐어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러분 잘 봐요. 깃발 시작하기 이게 끝이에요. 어 재미없다. 그쵸? 왜요? 아니 한 번 움직이고 마네 나는 얘가 계속 걸어가길 원하는데 한 번만 걷고 끝나네요. 너무 싱거운데요. 그쵸?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니까 그게 그렇죠. 얘가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계속 걸어가게 하려면 이 10만큼 움직이는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돼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또 10만큼 또 10만큼 10만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려면 자 뭔가 다른 블럭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이 자세히 보시면 이 자세히 보시면 오렌지 색깔의 제어라는 애가 있습니다. 제어 보이죠?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 10만큼 움직이기를 잠깐 이렇게 내려놔봐요. 괜찮아요. 드래그 드래그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네고 블럭에서 한 블럭 잠깐 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 10번만 반복해볼래. 반복한다. 똑같은 동작을 여러 번 움직이게끔 해준다는 뜻이에요. 10번 반복하기 보여요? 어 눌러요. 끌어다가 쯔익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자 그리고 10만큼 움직이기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넣어봐요. 이렇게 블럭을 만드는 거예요. 됐어요? 아까보다 좀 뚱뚱해졌죠? 이제 블럭이? 그럼 뭔 얘기냐면 10만큼 움직이는 이 작업을 내가 일일이 클릭 안해도 알아서 10번 반복해봐.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어디 움직이나 볼까요? 시작하기 어때요? 에? 너무 빠른데?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자 갑니다. 어때요? 아 간다. 근데 10발자국이니까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했어요. 아 10번 말고 어 한 30번 가게끔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를 30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확인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자 플레이 어때요? 어 간다. 이해되죠? 이거예요. 아 그리고 자 그리고 스톱 자 얘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 몇 번 반복하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싶어요. 그냥 얘가 무작정 걸었으면 좋겠어요. 끝도 없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몇 번 반복하는지 몰라 알아서 무한 반복해 이걸 넣는 거예요. 무한 반복 그리고 10만큼만 움직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끝도 없이 얘가 걷게 돼요. 볼까요? 자 이건 냅둬도 상관없어요. 자 갈게요. 어때요? 어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자 얘 끌어다 다시 이렇게 이해되죠? 아 그러니까 정해진 그 횟수만큼 반복하는 건 10번 반복하기 갖고 와서 숫자를 내가 원하는 만큼 바꾸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 반복 동작이 끝도 없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무한 반복을 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끝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이제 이거 지울게요. 이거 블록 삭제하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 사람 끌어다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로 놔요. 이 사람이 끌어서 이렇게 안 오죠? 그럼 이동하세요.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자 동작에서 X하고 Y로 이동하기 보이세요? 어 이걸 끌어다가 이거 이렇게 해도 가능할까요? 어 중간에 이렇게 삽입 가능하네요? 네 그래서 X를 자 요 위치 요 위치에다 갖다 놓고 싶어요. 요 애를 끌어다가 이렇게 끌어서 요 자리에 요 자리에 마이너스 190에 그러니까 항상 얘가 걸음을 걷다가 처음에 시작할 땐 여기서 시작하게끔 됐어요? 네 Y-27 됐죠? 자 그럼 잘 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깃발 시작 슝 갔어요. 멈추기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자 깃발 눌러볼게요. 시작하기 어때요? 처음부터 가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걷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없죠? 네. 핏이 없어요. 핏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10만큼 움직이는데 여기까지 움직인 다음에 잠깐 쉬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면 어때요? 이거보다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그러면 시간에 개념을 넣으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약간의 짬을 두고 걷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럼 그건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제어 제어에 보면 몇 초 기다리기 이런 말 보여요? 1초 기다리기 보여요? 요 얘를 끌어다가 요 10만큼 움직인 다음에 잠깐 기다려 여기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어때요? 이제 블록이 많아졌다. 그쵸? 자 그럼 볼게요. 깃발 클릭 넣어보고 실행해봐요. 어때요? 자 10 이동하고 머뭇거리고 이동하고 머뭇거리고 근데 너무 좀 느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래서 1초를 10만큼 움직인 다음에 1초 기다리는 건 너무 긴 것 같다. 그래서 이 숫자를 0.5초로 바꿔볼게요. 그렇게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조절을 해야 돼요. 0.5초 기다리기 자 다시 한번 깃발 자 가보아요. 자 어때요? 아까보다 좀 더 리드미컬하죠? 자 스톱 멈추기 됐습니다. 확인되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게 뭐냐면은 아 얘가 걷는데 이게 뭐예요? 사람이 걸을 때 누가 로버트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가냐고요? 여기서 왼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이렇게 교대로 걷지 이렇게 걷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양 탭 있죠? 코드 옆에 모양 탭 눌러보시면 이 사람이 자 모양이 이 스프라이트에 모두 네 가지 모양이 있어요. 네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보이죠? 아 그러네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네 가지 모양이니까 코드에서 얘가 10만큼 움직이죠? 자 10만큼 움직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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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어요. 그리고 다리 한번 모았다가 다시 펼쳤다가 다시 가고 됐어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 모양 이었다가 그 다음 이 모양 그 다음 이 모양 그 다음 이 모양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어때요? 진짜 걷는 느낌이 나겠죠? 아 그러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코드에서 코드에서 10만큼 움직였죠? 그리고 0.5초 기다리죠? 그리고 곧바로 이 모양 다음 그림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그게 자 여러분 여기 형태라는 거 보여요? 형태? 어 형태 이거 눌러봐요. 자 형태는 모양을 말해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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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쭉 보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보이십니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보이죠? 요 외를 끌어다가 0.5초 기다렸다가 다음 모양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잘 봐요. 자 이 블럭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무한 반복하는 건 바로 여기죠. 한두 끝도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반복 동안에 할 일이 뭐예요? 10만큼 움직여 잠깐 쉬어 그리고 다음 그림으로 바꿔줘. 맞아요? 또 10만큼 움직여 잠깐 쉬어 다음 그림으로 바꿔줘.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어디 돌려볼까요? 자 시작하기 갑니다. 어때요? 어때요? 아 걷는 느낌 들죠?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와 조금 더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 그럼 0.5초보다 좀 더 빠르게 0.3 이렇게 효과를 줘요. 시간은 그때그때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따라 바꿔주면 돼요. 어때요? 좀 더 리드미컬해 보이죠? 우와 그러네? 이렇게 걷는 거예요. 우와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쇼마침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다? 네 바로 스크래치의 블럭형 언어예요. 참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나비라든가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효과를 주시면 훨씬 더 재밌어요.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봤으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얘가 자 한 여기쯤에 가요. 여기쯤에 가요. 자 여기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꿔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한 얘가 그 X가 100 정도에 100 정도에 오면은 100 정도에 오면은 메시지를 하나 뿌리는 걸로 할까요? 어떤 메시지요? 하이 굿모닝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하지요. 우와 정말요? 네 하이 굿모닝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해요? 자 그 메시지를 언제쯤이요? 무한 이렇게 반복하다가 반복하다가 X좌표로 가다가 100 정도에 만나요. X가 X좌표 이렇게 쭉 가다보면 언젠가는 X좌표 100을 지나는 시점이 있겠죠? 거기를 만나면 하이 굿모닝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됐죠? 우와 정말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X가 이제 100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요 여러분 보시면 제어 보이세요? 제어 자 제어에서 X좌표 100을 만났느냐 100하고 똑같아졌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몇 초 동안 예 이야기 헬로우 뭐 굿모닝 하이 굿모닝 이런 걸 2초 동안 말하게끔 해라 됐죠? 그럼 어떻게 알았냐면 자 여기에서 엑셀 좌표가 100이 됐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바로 그게 요거예요. 만약에 뭐뭐라면 보이죠? 요거 자 요모양 제어에는 반복 뭐뭐라면 이게 바로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그러면 요거를 요 안에다 요렇게 넣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넣을 수 있나요? 네 넣어봐요. 이렇게 만약에 뭐뭐라면 이렇게 자 만약에 뭐뭐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자 어떻게 엑스 좌표가 얘가 지금 걸어가는 요 엑스 좌표 값이 100이라면 이렇게요. 100이라면 그럼 그럼 엑스 좌표가 100이라면 바로 요기 요기 입그림으로 이렇게 입술 모양이죠. 자 요기 안에 조건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엑스 좌표가 100하고 같다면 그러면 엑스 좌표가 100하고 같다 이거는 연산식이에요. 똑같니 크니 작니 더하니 빼니 이런 거는 다 연산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왼쪽에 보면 연산이라는 거 보여요? 연산 초록색 동그라미 클릭 자 연산에 보니까 어때요? 동그랗게 생기네 요렇게 입술 모양하고 똑같은 애 찾아봐요. 어딨어요? 와 여깄네 여기서 똑같다 어딨어요? 이거죠. 50은 신경쓰지 말아요. 있어요? 어 그럼 이해를 끌어다가 요렇게 일단 갖다 놓으세요. 나중에 완성되면 요 안에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x좌표값이 뭐랑 같으면 100이랑 같으면 100 이렇게 써요. 여러분 생각을 100 그럼 요기 안에 요기 안에는 뭐가 와야 돼요? x값이 100과 같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 안에 x라는 건 x좌표를 말하는 거 맞아요? 네 x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x하고 y값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이 변수라던가 이런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작에 보면 쭉쭉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x좌표 y좌표 요거 보여요? 어 그러면 x좌표 보이죠? 이걸 끌어다가 보세요. 요 동그라미 모양하고 딱 맞죠? 끌어다 요 안에 넣어봐요. 요렇게 어때요? 오 잘 들어가네. 그럼 이렇게 돼요. x좌표 너가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면 x좌표 값이 어느 순간 100이 되지 않겠니? 그쵸? 자 그럼 완성된 요 블럭 입술 모양의 요 그림을 끌어다가 요 안에 맞는지 넣어보세요. 아이고 쏙 들어가네. 그쵸? 그러면 x좌표가 100하고 똑같다면 여러분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이 굿모닝 이렇게 말할 거예요. 돼요? 아 그럼 어떡하지? 네 바로 여기 말을 할 거니까 말하는 거는 모양 말하는 거 이런 거는 형태예요. 형태 요렇게 형태에서 여기 여러분 몇 초 동안 말하기 생각하기 이런 거 보이죠? 어 있네? 그래요. 그래서 말하기 우리 말하기 해볼까요? 그래요. 자 우리 요거 몇 초 동안 말하기 요걸로 할게요. 그래야 좀 오랫동안 화면에 떠요. 자 그럼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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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다가 이렇게 먼저 놔요. 그리고 안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이 굿모닝 하이 한글로 그냥 쓸게요. 하이 하이 굿모닝 땅땅땅 썼어요. 하이 굿모닝 이거를 2초 동안 말하기 나왔네요. 그죠? 2초 너무 길어요? 그럼 1초 동안 말하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1초 동안 말하기 2초 동안 말하기 여러분 마음이에요? 요 애를 끌어다가 요 안에 슝 요 안에 이렇게 그러면 뭔 얘기냐면 엑셀 좌표가 100이면 하이 굿모닝 이라고 말하고 100이 아니면요. 말하지마 이런 얘기에요. 됐어요? 어디 그러면 실행해 볼까요? 자 시작하기 자 갑니다. 자 얘가 100이 되는지 봐요. 자 자 자 자 이제 어느 순간 100이 됩니다. 딴딴딴딴 자 보세요. 90 100 하이 굿모닝 확인했어요? 어 말하고 쭉 지나가잖아요. 어때요? 어 쿨한데 그쵸? 자 그 다음 스톱 멈추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그 흐름을 변경하고자 한다든가 할 때는 이렇게 조건 조건 제어라고 불러요. 이런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넣어서 흐름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또 끝이 없어요. 얘가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가면 무대에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얘가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벽이에요. 벽 진짜 끝이에요. 그래서 벽을 만나면 띵 이렇게 띵 튕겨가지고 얘가 다시 왔던 길을 이렇게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시 아무래도 없다는지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와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얘가 한 일은 일단 발 바꿔서 쭉 걸어갔고 자표 벽을 만났다. 만났으면 하이 굿모닝 외쳤어요. 그리고 가요. 벽을 만났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자. 이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어 그 작업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고 동작에서 이 동작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분명히 보인다고요. 어 이게 자표 10만큼 바꾸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벽에 닿니 그러면 띵 튕기자. 그게 뭐예요? 벽에 닿으면 튕기기 이런 게 있다니까요. 벽에 닿으면 튕기기 이 애를 눌러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놔요. 여기다 놓는 거예요. 왜? 엑셀 좌표가 100이면 이것만 뿌리고 끝나는 거고 그죠. 무조건 얘가 평화롭게 그리고 걷다가 벽에 닿으면 튕겨라. 확인돼요. 어 그럼 자 돌려볼게요. 자 가봅시다. 시작하기 자 걸어가요. 아주 멋있게 걷죠. 갔다가 하이 굿모닝 외칠 때가 아직 안 됐죠.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얘가 100이 되면 외쳐요. 하이 굿모닝 갑니다. 자 벽에 닿으면 튕기는데 자 이렇게요. 어떻습니까? 튕기니까 오 바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스톱 가능하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되고 동시에 또 다른 스프라이트를 이 위에다 뿌릴 수가 또 더 추가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경도 더 추가를 해서 이 스프라이트와는 별도로 이 배경을 바꾸고 싶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배경 지금 이거 벽돌이죠. 여기서 배경 또 하나 골라볼게요. 배경 고르기 자 이번에는 어떤 거를 해볼까 이거를 골라볼까요? 두 번째 이거 보드워크 클릭 자 골랐어요. 이렇게 그러면 배경을 가보면 배경이 배경 1번 배경 2번 배경 3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확인되죠? 배경 1번은 필요 없다. 그럼 이거 X를 눌러요. 필요 없으면 X 여기 조그맣게 X 있어요.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자 이 배경에 1번 2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뭐 5초 후에 배경을 이 그림에서 이 그림으로 바꾸고 싶다. 어 그런 경우 있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 코드가 있어요. 배경 옆에 코드 보이죠? 눌러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쓴 거 어디 가세요? 그러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무대의 선택이 돼 있죠? 이제 무대에 대한 어떤 변환 작업이 있다면 여기다 그 무대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느냐 그거 있다면 여기다가 스크립트 만들어 봐라 이 뜻이에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무대에서 여러분이 자 할 일은 뭐냐면은 선택 일단 형태 동작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이벤트 뭐 할까요? 클릭했을 때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 눌러요. 자 이걸 클릭했을 때 됐죠? 클릭했을 때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네 일단 배경이 바뀌길 원한다. 그쵸? 근데 그냥 바꾸지 말고 몇 초 있다가 바꿨으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제어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몇 초 기다리기 보이죠? 이거 이건 이제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얼마 동안 기다릴 거냐면 한 7초를 기다릴 거예요. 7초 기다리다가 7초를 기다린 다음에 자 7초 기다린 다음에 바로 다음 배경으로 바꿔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형태의 보면은 다음 배경으로 바꿔라.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럼 어디 한번 돌려볼까요? 자 재밌을 거예요. 자 시작하기 자 보세요. 7초가 되면 이제 이 벽돌 모양의 얘는 계속 걷는 건 얘 스크립트가 있으니까 걸어요. 어떻습니까? 우와 그러네? 그쵸? 자 이렇게 걸어요. 그러다가 돌려서 이렇게 확인되죠? 이런 식입니다. 이해되죠? 스톱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무대 중심에 무대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럼 무대 효과를 따로 이렇게 작업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 코드를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스프라이트를 여기를 선택을 띵 하고 바꾸면 돼요. 어때요? 우리가 작성한 게 그대로 나오나요? 네.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렇게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고 싶다면 파일에서 컴퓨터에 저장하기 보이세요? 이걸 눌러서 여러분이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장하면 확장자는 스크래치 3 프로젝트의 줄임 sb3 확장자가 붙게 돼요. 파일 이름은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워킹 이렇게 쓰겠습니다. 워킹 이렇게요. 그리고 저장하면 하나의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완성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더 필요하다면 블록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고 또 흥미를 더 느낀다면 우리 ib96.com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